자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부탁드릴께요 만약에 이번판 아 트와 어서와요 이번판 순박 못하면 방종할께요 오늘 게임 안되는 날이니까 그래도 한 게임은 보실 수 있으니까 아 이거 별로 사고싶지 않은데 딱히 살만한게 안보이네요 아 이거 살걸 제발 드rank러봔이와 연상돼요 아니요 넌 그냥 이쁘듯이 전화한 수술 저녁끄러 정상의 본인은 가끔 매일을 위한 수술 저거 저가 이렇게 결론 그 뇨 뇨 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The ancestors will guide me 확실히 요거 만화팀 하나 준 리나가 신덱 버프 받으면 참 좋단 말이지 초반에 이성 찍으라고 그래서? 그거 아니지 않냐? 요렇게 할게요 일단 아 몰라 씨 떴으면 써 그냥 이걸로 초반에 연승 타면 되지 이제 리나 미쳤는데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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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아 나도 저도 컴토 방송 심심해갖고 한 번씩 들어가보는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저거 확실한거 상고불리는 안해 아, 뒤에다 소지 한 번 더 나이스 와, 리나 딜 미쳤다, 진짜 어, 마비님 이거 호스팅 해주신 건가? 감사합니다 호스팅 고마워요 아, 맞다, 이러면 신시너지 깨지지? 실수했네 아, 티아 어서오오 나나나나 신덱 오랜만에 신덱 한 번 해볼까? 아니, 갑자기 채팅창에 채팅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정신없는데? 리프 나왔네 에? 나 저거 왜 안 샀지? 네, 이번판 아마 순방 못하면 막판하고 막판하고 순방하면은 좀 더 할 수도 있어요. 메이지를 할까 아니면 그냥 신덱을 한번 해볼까? 아, 이거 고민되네. 리나뽕 미쳤다, 진짜. 아, 너무 재밌는데 이거? 아... 일단 이걸로 꿀은 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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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좀 위험한 것 같은데? 아! 최악의 상황이죠. 레벨업 했는데 연승이 끊겼다. 와, 이 친구도 엄청 세구나? 7레벨. 그냥 자연스럽게 메이지로 넘어갈까? 굳이 신덱 안해도 괜찮은데? 굳이 신덱 안해도 괜찮은데? 요거... 하염의 마법사 2성 찍고 할비 주면 되거든요? 좀 쓰다가? 아... 리프 하나 더 만들 수 있으려나? 이거 굳이 신 시너지 유지하지 말고 메이지 시너지를 받을게요. 어차피 리프니까 하여튼 리프 너무 좋은데? 리프 너무 좋은데? 아 3종 찍고 싶다 리로울 좀 돌릴게요 여기까지만 전쟁이신 삼성 되면은 해적선장 안 써도 되거든요 아니다 차라리 얘를 뺄게요 얘를 빼고 얘를 쓸래 아 이 친구 뭐야 다 죽였는데 이거 으흐 흐흐흐흐흐흐흥 돈 더 쓰지 말고 8레벨 가서 리롤 하죠 장로 좀 찾게 아니 근데 얘 상성되면은 리프 그냥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얘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리프는? 씨 아 이거 뽕맛 한 번 보니까 버릴수가 없네 너무 아쉽네 요것도 삼성작 보이니까 할게요 그냥 돈 여유도 있고 나 지금 뭐가 없지? 빈용? 아 이렇게 잘 싸우는데 배를 갈라야 된다고? 흐흐흐흐흫 흐흐흫흐흫 그래도 할배인 건 알고 있지만 킹치만 나는 유튜브에 미쳐버려는걸 제목에 어그로꿀 생각하면은 너무 짜릿한데 공템도 몰아주다고 아 이거 봐 이렇게 번개를 잘 쏘는데 아 잠깐만 일단 듀얼코어가자 빈용 빈용사이대 장밀개요 일단 전쟁이신 그냥 다 갖다 버릴까? 님들 하나면 삼성인데 아까운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다가 이거 쓰면은 미친짓일까? 아닌데? 한 텀만 생각해보자 한 텀만 생각해보자 한 텀만 나는 유튜브에 미쳐버렸어 나는 유튜브에 미쳐버렸어 아이씨 아니 딜이 이런데 이걸 빼야된다고? 어림도 없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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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이거 아 이렇게 갑시다 공템 다 주자 그냥 공템 다 주자 아이씨 집중력 완전 떨어졌다 지금 미안합니다 이거 유튜브에 못 올리겠는데? 사람들 이 갈려갖고 못 올릴 것 같은데? 괜찮아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와 나 메이지로 이거 이렇게 쉽게 잡는거 처음 봐 아 아 일단 넣어놓을게요 템 계속 놀리는 것도 아까우니까 아 아니 이거 진짜 좋은거 아니야? 흐흫 너무 센데? 흐흫 근데 아까 솔직히 2호 2석 만들었잖아요 저는 얘 100가르고 얘 3성 찍고싶긴했어 흐흐흐흑 근데 너무 창고가 꽉차가지고 정신이 없어갖고 와 진짜 두개 삭제하고 시작해 궁 4번 쓰네 한게임에 흐흐흐 흐흐흫 지 미쳤어 이래도 장롬입니까? 뭐야 이거 Your fear sustains me 아 둥근 걸렸다 아 아까 누가 둥근 걸리면은 갑분 싸라고 했는데 흐흐흫 아 봐줘요 흐흫 이걸? 흐흐흐 I wanna see you 구레를 가서 아 얘 일성인데 얘 의미가 있나? 레벨업 31라 해야할게요 31라 어차피 체력 많으니까 굳이 뭐 지금 빡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 진짜 이거 리나 줄걸 활몬업사 줄걸 활몬업사 줄걸 백 가를까? next time 낙령조가? 아 아 흐흐흐 으흐 이걸 만드냐 아니면 그냥 이걸 깡으로 화염마법사한테 넣냐 님들 어떻게 할까요? 흐흐흫 흐흐흫 Your fear sustains me I am the god of war boy 아이 모르겄다아 어 궁 두번쓰고 둠궁 벌렸죠 이러면 1인분 했어 흐흐흐흐흫 AD 리나 AD 리나 아 안나오네 와 테머 한방에 죽이는거 보셨어요? 빛의 자기? 아흐흫 하흐흫 하흐흐흫 10000딜 찍었다 10000딜 찍었어 미쳤다 미쳤어 I am the Eggman We'll win the fight by Dragonfire Ah, 또 둥근 걸렸네 아, 씨 두 번 못 썼는데 너무 강해도 문제다 어? 둥근 풀렸죠?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아 어? 리프 또 나왔는데? 아 아니구나 아 마나 두 개 나온 줄 알았네요 아 아 아 아 수정이 없네 수정이 그ir 만화 수정 아 아 나도 레벨업 해기겠는데? 잠깐만 템 분배 좀 할게요 아 요거 만들 수 있구나 아 리프 두개 그냥 안하고 요거 다곤투 만들게요 펄스 지팡이 이게 맞지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 하죠 리롤 좀 돌릴까? 레벨업 하기 전에 카야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컴치 할 때부터 이거 펄스 지팡이를 더 좋아했어요 카야 보다 잔대 페이스 졌나? 어 졌네 뭐야 이거 자 어서 와요 아 게임 재밌게 했네요 이번판 리프 삼성 리나라니 아 근데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이거 유튜브 올리기 싫은데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세가지고 전 좀 당황했어요 그냥 적당히 쓰나가 저도 솔직히 배 가르고 장로한테 주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써보니까 너무 센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만들어버렸지 뭐야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자